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저기가 좋아 어 구독과 좋아요 이거 편집해서 여기 구독과 좋아요 네 부탁드립니다 또 가서 저 취업 안되면 아프리카 BJ 할거에요 유튜버랑 BJ 아프리카 하지 말고 언니는 아시안 아시안 BJ 해요 저 이제 유튜브 할려고요 선생님 하지마 경쟁이 심해 격증 저 구독해놨어요 제가 금방 선생님 구독자수 따라갑니다 선생님 제가 구독해놨다니까요 선생님 고맙다 구독자에다가 4명입니다 4명 어 너무 생겼네 아 고사님 반갑습니다 다음에 또 2019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말씀 네 자기소개해야지 네 저는 경복예구에 별목을 섬겨있는 잘생긴 목사 이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내 옆에 있으면 다 누구든 다 잘생겼네 뒤로 와요 자 파이팅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과제창이 끝나게 되면은 모든 입학식을 마치겠습니다 입학하고 와서 입학 후 교칙을 준수하며 학생의 본분에 닿을 것을 엄숙히 선사합니다 2019년 3월 4일 신입생 대표 장민 선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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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복학과의 현동주 수생님 창업과의 체제규 수생 창업과의 유만형수 과학과의 박재용수 그 다음에 우리 학교에 원래 계셨던 선생님들에 다시 복귀가 하시는 분이십니다 보건과의 이혜순 선생님 보건과의 김지현 선생님 경무부장님 남병헌 선생님 학생안전부장 조병재 선생님 연구부장 문숙희 선생님 전문교육부장 이은숙 선생님 산학협력부장 김정현 선생님 복지상담부장 홍지숙 선생님 인성학부모부장 한정희 선생님 특성학기획부장 정성명 선생님 도재부장 오천옥 선생님 진로부장 김경덕 선생님 1학년부장 정규채 선생님 2학년부장 김태윤 선생님 3학년부장님은 지금 자리를 같이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체 우리 선생님들이 인사를 드릴 때 1년동안 잘 부탁한다는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촬영 격리 1학년 1반 정규채 선생님 2학년 1학년 2반 선진영 선생님 체육정복이십니다 1학년 3반 김경옥 선생님 미술정복이십니다 1학년 4반 김원진 선생님 사회정복이십니다 1학년 5반 김정애 선생님 수학정복이십니다 1학년 6반 김지현 선생님 정보 담당이십니다 1학년 7반 이산정 선생님 영호 담당이십니다 1학년 8반 조윤주 상업 담당이십니다 2학년 1반 한문가의 김태윤 선생님 2학년 2반 지금 임시장이므로 한정희 선생님 2학년 3반 산업가의 권튀희 선생님 2학년 4반 산업가의 남현정 선생님 2학년 5반 영업가의 진주엽 선생님 2학년 6반 국업가의 권명화 선생님 2학년 7반 상업가의 우상헌 선생님 2학년 8반 상업가의 유만혁 선생님 3학년 1반 상업가의 김정애 선생님 3학년 2반 상업가의 김보현 선생님 3학년 3반 상업가의 박은기 선생님 3학년 4반 상업가의 장현석 선생님 3학년 5반 상업가의 최지수 선생님 3학년 6반 상업가의 정현주 선생님 3학년 7반 정보가의 사봉걸 선생님 3학년 8반 상업가의 최재균 선생님 3학년 6반 상업가의 최재균 선생님 3학년 7반 상업가의 최재균 선생님 3학년 8반 상업가의 최재균 선생님 3학년 8반 상업가의 최재균 선생님 3학년 7반 상업가의 최재균 선생님 4학년 8반 상업가의 최재균 선생님 4학년 8반 상업가의 최재균 선생님 4학년 7반 상업가의 최재균 선생님 4학년 8반 상업가의 최재균 선생님 4학년 8반 상업가의 최재균 선생님 아멘 아멘